안녕하세요. AV홀릭입니다. 이번 영상은 빈센트 SB737 네트워크, 인티앰프, CDS7 CD 플레이어와 프로젝트 오디오, A2 턴테이블, 그리고 하베스 모니터 30.2 XD 스피커 설치기 영상입니다. 하베스와 빈센트 오디오 조합은 하이파이의 진정성을 목표로 한다면 탁월한 선택으로 영국 모니터링 스피커 역사에 한 획을 긋는 하베스 스피커의 최종 버전인 XD 시리즈의 삽심점이 스피커와 뛰어난 가성비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빈센트의 SVS737 네트워크 인티앰프를 매칭하였습니다. 프리앰프부와 파워 앰프부를 완벽히 분리하여 제작되고, 150W 출력의 SV737 앰프는 네트워크 플레이어 기능과 블루투스 기능의 TR과 진공관의 장점을 하나로 즐기실 수 있는 기종으로 자칫 잘못 매칭하면 스피커 본연의 최대한의 성능을 발휘하기 어려울 수 있는 하베스 스피커 매칭에 잘 맞아 많은 분들이 조합하시고 매우 만족하시는 조합입니다. CD 플레이어에는 앰프와 동일한 브랜드의 빈센트, CDS7으로 매칭하셨고, CDS7 또한 SV737과 마찬가지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입력단의 진공관 튜브를 사용해 따뜻하면서 부드러운 사운드와 섬세하고 화사한 사운드를 재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품입니다. 디자인적으로도 SV737과 CDS7의 전면 중앙에 배치된 진공관은 전원을 켜게 되면 주황색 불빛의 빈센트만의 아날로그적인 특성을 뽐내고, 레트로적인 특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가장 세련된 외형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턴테이블은 국내에 몇 대 안 들어온 프로젝트 오디오의 자동 방식 턴테이블 A2로 고급형 턴테이블 중에서도 유일하게 자동 방식이 지원되는 기종이고, 기본으로 제공되는 카트리지가 무려 오토폰 2M RED가 번들로 제공됩니다. 마지막으로 턴테이블의 자동 방식 턴테이블 마지막으로 턴테이블A 2M RED